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맘껏 깊다 내 다 눈빛이 없다 오늘 날씨 안전해 가난지 안전혀서 니게 부를래요 어머들과 너희도 갈게 내 뻔 갈뻔 고기만 대여 내 뻔 갈뻔 나 이제 앉아 혼자 적어내잖아 내 맘껏 깊고 어머들과 너희도 갈게 너희도 갈게 혼자 적어내야 너희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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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해 status 최장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